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기록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게 너무나 서정적이고 100명이 듣는다고 하면 아마 100명 다 좋아할 멜로디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는 패티김 선배님이 부르시고 기록윤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 자체가 너무나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 노래 부르고 많이 연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실 때 이 노래 가사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빌려서 제가 이 노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11번째 무대, 김용진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기록윤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패티김 선생님이 부르신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 노래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14년 15년 전에 돌아가셨었는데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니 마음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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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난 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두 군데를 쳐다보면 그 날과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놓고 멀리 멀리 헤어졌고만 바다 건너 둔 밤 또 멀리 헤어졌고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닥 건너 두 마음을 떨어졌지만 어쩌던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어쩌던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저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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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 남은걸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너리 순은 너 너리 순은 너 너리 순은 너 너리 순은 너 오 시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